자 우리 오늘 목사의 임신계획 순서를 받으시고 우리 정노회장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목사 노회인원입니다. 네 노회장이야 노회인원들 순서를 받으시는데 노회인원이니까 앞에 나오셔서 목사 안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노회인원들과 우리 반수원님 앞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자재 아버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목사의 별로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잘 보고 배워서 장성하여 하는 소정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우리 대한 기지로 가린 예수님의 가든표의 목사로 안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느님은 목사로서 해야 하는 일을 감당하시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목사로서 해야 할 책임이 부었습니다. 하느님은 참명 안에서 보고만 해서 신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다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윈춰주시고 봄내려 주시옵소서. 명예와 하느님의 잘못과 활용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길이오 저분들이오 아버지 권한의 이 길을 감사하고 주어 동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현대원 참명 목사들이 처음 놀기도 하고요.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나들에게 하나님을 안수할 때에 주의 기름부심이 너무 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천지게 하시고 봄에 산명의 말씀을 하여 산명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고사합니다. 세상사람과 비교된 사람입니다. 교회의 머리드신 크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로서 이를 감탄할 때에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필요한 곳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주와 동영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모든 손님의 입을 열어 성명의 복음을 찾을 수 있는 성명의 사람으로 잃혀주시고 봄내려 주시옵소서. 받은 뇌의 귀한의 복음으로서 앞으로 세워주기 하시고 노회와 주의를 위하여 주의 영혼을 위하여 귀하겠음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처 예수 크리스도의 입으로 축복하며 만수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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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어나셔서. 자, 이제 인도에 돌아가면서 축하합니다. 내가 와보지 않는데 와보지 않는데 와보지 않는데 돌아갑시다. 감사합니다.